근데 여기 그쪽 집이에요? 정말? 그럼 나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? 답 있어요? 죽일 거 죽여 세계 최초의 개인형 홀로그램 인공지능 홀로를 소개합니다 제가 도와줄게요 더이상 외롭지 않게 정말 바람이라도 폈어? 집은 정말 넘어간거야? 누나가 이지경이 될 때까지 전학생이 왔다 고삼이 친구 사기 시간 없겠지만 퍼스 같은 거 부르지 말고 남은 기간 잘들 지내 알았지? 네 어 뭔데 괜찮 으 그럼 음 옹산서 뜨내기 베개라는 거 봤어? 숙달이나 버티면 영화지 옹산의 애환을 먹고 자란 까멜리아는 그렇게 6년을 버티고 오라는 절세미녀는 안 오고 왜 시커먼 놈들만 들러붙는 거지? 이 집에 볼일 있어요? 그러니까 하루가 계속 반복이다 어떻게 해도 같은 날이에요 사고 났나? 세상엔 꿈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 상상조차 안 해본 일들이 가사가 저렴하 Vallées 왜 시커먼지? 사람은 패스 역사와 결정까지 다가end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